자켓을 먼저 치고 옆에 계신 분을 치고 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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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둘 넷 넷 이게 1번 박수입니다, 1번 자, 2번 박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넷 원장님, 앉아서 같이 하세요 저 틀리면 안 돼, 틀려 아니, 됐잖아요, 내보낼 거니까요 옆에 좀 공간이, 제대로기면 공간이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의자 쪽에서, 예 이사가 좀 해야될 때 있어서 의자 공간이 좀 안 떨어지게 서로 붙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좋지는 않네요 자, 다시 갑니다, 2번 박수 할게요, 두 번째 어떻게 붙잡아야 되잖아? 무슨 하면서요? 그렇게 붙잡아야 되잖아, 정면으로부터, 정면으로부터 정면으로부터,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우시죠?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조리할까요? 제가 탐구로 좋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줄 알아요 자, 2번씩 시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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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게 2번입니다 자, 이동 가세요 그럼 3번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시작 자, 5번.. 얼굴이ional 이에요 각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highlighted 모습이어서 에이브 플래시하게 맨 밑에 뭐가 있죠? Z라는 거 들어보죠 Z Z라고 요즘 배우신 분들은 Z라고 얘기하는데 Z, Z, Z입니다 Z, Z, Z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Z, Z 배우신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딸내입니다 그래서 꼭짓 점을 찍습니다 그 Z예요 하나, 둘, 셋, 네번째 여러분들 Z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죠 손만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 셋,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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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4번상 ف 잘한 которых sculpture 5번은 남자분들은 제가게요 이명 해병대 박스 다리를 약간 벌려주세요 굉장히 이건itute heißt 1,2,3,3,4,4,4,4,4,4,4,5,4,5,4,5,5,5,5,0,5,0,5,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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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0,5,0,5,0,5,0,5,0,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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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0,5,0,5,0,5,0,5,0,5,0 상영, 상영 하세요 상영, 상영 heard 얼굴로 떨어져요 잘한다, 잘한다 땅냐기나 감량이 안된다나 철저히 하시라고, 철저히 1번보다 2번보다 하나 둘,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천천히! 천천히! 음악을 맞춰서 한번 만남 노래 맞춰서 만남 노래 맞춰서 한번 맞춰서 한번 몸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부탁합니다 시작 2번 3번 3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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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3번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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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1번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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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박수만 가지고도